한국의 전투 우지현 감독이 오늘 이분들의 약간의 시간이 있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레벨사드에게 박수 100팀입니다. 그리고 가인의 색 유니콘이 리터리팀이 100팀인데요. 백팀의 선수석 세븐 윤상준 13 박정재 12 강우영 선수입니다 자 2 3 4 5 5 9 10 10 10 다같이 박수! 박수! 다같이 박수! 또 잊으려 내 마음을 묶어줘 내가 더 해줄 거냐 호흡! 또 잊으려 내 사랑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또 잊으려 내 사랑을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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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gera 나 혼자 젖을 맺게 너무 행복해 문주 deeply 한번더 고죽 노을지 snaps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ثر 쇠 한글자막 by 한효정